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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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퍼펙 유튜브 차인.. 차.. 유튜브 차인.. 뭐야 나 저번에 그 진로 만든 적 있어요 우리 팬이 자리 회의하는데 블리몬이 솔직히 몸무게에 세자리 쓰죠?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미봉님이랑 달롱비님한테 진짜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렸죠? 사람들이 진짜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데 저 진짜 여러분 진짜 툭 까놓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무슨 어느정도까지 생각하는지 알거든요 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왔는데 올라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노래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노래로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아 감사합니다 히어로님 근데 뭐 별거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거기서 사랑 사시는 곳 사랑 사는 곳이니까 엠포요 엠포 림보님은 연애를 못하는게 아니라 림보님이 철벽을 쳐서 여자들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 걱정하지마로 나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 걱정하던들 바로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진짜 나 알아서 잘해 나 알아서 잘해 진짜 내 걱정할게 아니야 여러분 알잖아 저도 대장과 동갑이라 그런가 그런거였어 아니 우리방 시청자 왜 자존감이 낮아져있어 어 빨리 다들 거울봐 자존감 높아지게 빨리 봐 앙 내 눈은 뭐야 그것도 뭐야 스토선이 뭐야 스트리밍이 또 아 스트리머가 선을 안지킨거에요 스토선 아 뭐야 왜 다들 울고있어 왜그래 아 왜이렇게 숙현내져 갑자기 분위기 잠시만 여러분 어깨 펴요 지금 어깨 펴 어깨 펴 왜이래 지금 우리 이정도밖에 안됐어? 어? 어깨 펴 빨리 아니 다들 축 처져있어 와 네네맞았는데 와 네네맞았는데 왜이렇게 왜이렇게 아 실화야 대웅냥 버리고 왔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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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죠 거기 총 못나왔자용 이거 먹었니? 넌 아니구나 뭐야 너 드립기 왜 이리 많아? 얘도 아닌데? M24 건드리지 말아세 넌 날 건드리지 말아세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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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게요 여러분 뭐 먹을 필요 없잖아 M24 O Stephen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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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로 갈 뻔했네 와 겁나 잘했어 머리 날렸어 와 머리만 두벙 쏜거야 와 와우 퍼펙트 유튜브 차인 유튜브 차인 뭐야 유튜버신가 아 시체 맞췄어 아이씨 어대장님 저 이미 끝나셨을지 알고 혹시 몰라서 들어와봤는데 아직도 하시네요 막판이신가요 어 막판 아니에요 하고있어요 뭐야 8 사라졌어 뭐야 잠깐만 오는 거 아니야 이쯤되면 이게 막판이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감으로 방송을 봅니다 진짜요? 왜? 시간이 나서도 내 경기지옥 밖 하나 맨날 어디갔나? 네? 뭐 뭐야? 수박? 아 수박이요? 아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떼져먹을게요 사진 찍고 다른 강물이 잡히야oup 김치 아 200이야 자기장 밖이 아니야? 어? 어떻게 할 수 없나? 에임이 있어서 옮기네요 보였어요?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냥 민낙에 들이다를 해요 식감이 안될게요 아... 조금 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으르르 조금만 빼요 그래서 나온 탄 This character 넓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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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는 무기순사 바꿔야 돼요. 진짜 재수없네. 와 진짜 더럽게 되었다. 와... 와... 쏠라고 한번 숨고 와... 내봅시다. 얘가 중에 세라리거든요. 빵빵거려감이... 빵빵거려감이... 와... 와... 이걸 가고 바로 쏴? 그러나... 그러나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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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딴사람이 때려준 거구나. 아... 딴사람이 때려준 거구나. 여기서 때린 거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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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러서 못 먹겠다. 다 떠나야겠다. 다 떠나야겠다. 와... 진짜 핵 같다. 여러분. 진짜... 상대방 시전으로 보니까... 오... 진짜 핵 같은데요? 느낌이... 유튜브 차이나... 이 사람 죽는 게 아니구나. 이 사람 죽는 게 아니구나. 아... 나 이 사람 죽거든요. 쿨링 우와... 끄루...? 아... 이 분은 피가 없었네. 자기전 맞고 오느라구. 띄웅 띄웅 합격